그 정도 추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. 숨을 만한 데가 거기 뿐인데. 거기? 거기를 어떻게 찾아?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숨었겠지. 연우 상처 니가 낸 거야? 나이도 잠깐만. 저게 뭐야? 연우도 CCTV 지금 이은선아 고경준 죽이면 너희가 가장 먼저 의심받을걸? 그럼 뭐 어쩌자고. 잘하면 고경준의 김진아 신승빈까지 셋을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해볼래? 애들 니가 죽였어? 왜? 말을 안 해. 아니지? 아니라고 해. 그럼 믿어줄 테니까. 아니라고 하라고. 아니라고 해 제발. 아니라고 해. 아니라고 해. 일부 아 seva 좋uted다. 욕 금 상처 ρεί 거 말 H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